OK 안녕하세요. 무선문의 아시옥입니다. TRS6입니다. 색깔이 여러가지 있는데요. 사이즈, 여러분들 사이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핸드폰이 이만하면요. 핸드폰이 이만하면은 차량은 이만한 사이즈입니다. 작지 않아요. 굉장히 큽니다. 그리고 1대 10이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 딱 좋고요. 모든 옵션이 10대 1 기준으로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10대 1 차량을 많이 하시죠. 보시면 앞에 또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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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생겼네요. 잘생긴 앞모습과 전세계적으로 미남으로 본다면요. TRS6 중에서 또 이 TRS6 중에서 G63 AMG 6x6 바퀴가 6개죠. 정말 좋습니다. 그리고 이거 살 때 여러분들 제가 또 서비스도 드리지 않겠습니까? 서비스 드리고 옵션 같은 것도 좀 드리는데요.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쫙 뚝 열면 여기 L2 전선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. 여기 보시면 히트싱크, 그 다음에 팬, 그 다음에 바테리, 그 다음에 필드폰까지 이거 다 드리면 당연히 드리고요. 앞쪽 보시면 되게 중요한데요. 이거 작업할 때도 항상 신경쓰습니다. 서브온이죠. 서브온. 메탈이죠. 메탈. 이 서브온이 프라스틱이면 그냥 갈리거든요. 위로 올라갈 때는 모르겠는데 내려올 때 쿵쿵 찍으면서 기가 안좋아요. 그래서 걔를 또 고쳐주는 시간도 걸리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것도 어려우면은 여러분들께서 잘못하시면 하루가 끝나는 건데. 이 장착을 했더니 여러분들이 거의 1년 6개월 이상 굉장히 안만 가지고 재미있게 잘 가지고 놀고 계세요. 너무너무 좋은 그런 제품이 되겠죠. 여기 보시면은 옆모습도 멋있고요. 뒷모습도 또 기가 막히고 예쁩니다. 따로 굴리지는 않을 거고요. 보시면은 이렇게 운영차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게 바퀴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멋진 제품이 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님께서 멋진 포즈를 취하면서 마무리하게 되겠고요. 운영차기서는 충전이 다 있으신가 봐요. 그래서 이렇게 따로 차량과 액셀이 이쪽으로 보내드릴 거고요. 나머지 진행할 수 잘 진행했을게끔 택배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TS6 자 AMG 6x6 입니다. 자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케이 짜잔 RCRF 였습니다. 짜잔. 자